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탕 원료인 사탕 소수 생산량 감소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한제당이 1%, CJ제일제당이 4%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구리 관련주입니다. 구리가 미국 정부가 인정한 핵심 원자재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급등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매물로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9%, 휴마시스가 11%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신현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 속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카프로입니다. 석유 화학 업체죠. 카프로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네, 카프로는 나일론 섬유의 원료인 카프로 락탐을 국내 독점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올해 초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오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대주주였던 효성의 철수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대주주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M&A는 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회사는 재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이어진 상한가로 카프로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요즘 위험한 랠리를 이어가는 이런 급등주를 추종하는 개인들도 많아서 조금 우려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카프로 어떤 전략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연초에 카프로의 기존 대주주였죠. 효성의 철수 결정이 연속적인 사업의 적자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대주주도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M&A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재무적인 투자 형태가 아니고 SI죠.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대주주이자 투자자가 회사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시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려해야 할 듯 한데요. 회사는 M&A 이후에도 너머야 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투자에는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는 의료 AI 관련주죠. 올해 2차 전지 부랍지 않은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근 바이오와 AI 콜라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딥노이드는 원격 의료 진단과 질병 조기 진단 등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15개의 솔루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AI 테마 시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회사에는 약간의 히든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원격 의료법인데요. 팬데믹 시절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었던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이 되면서 중단이 됐었는데요. 올해 6월부터 다시 시범 사업으로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마 8월 달쯤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는 올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섹터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접근하기에는 너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요? 회사가 7월에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인데요, 8월 9일. 실권주들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물량 부담이 굉장히 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물량 부담을 소화한 이후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량 규모가 한 15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최근 바이오주의 투심이 점차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그 속에서 유한양행의 선전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적 부분도 분명히 회사 주가의 큰 상승에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분기 수출 금액을 보시면 한 640억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3분기 연속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한 150%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최근 상승은 올해 10월입니다. 한 두 달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최근 임상 중인 렉다자라는 표적 항암치료제의 중간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글로벌 빅파마저 존슨앤존슨과 같이 임상을 진행을 해서 발표하는 데이터인 만큼 사업화가 되면 사실 조 단위의 매출이 가능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과 기대감이라는 두 가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바이오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바이오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3주 전부터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금리 정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금리가 정점이라고 인식한 지는 몇 달 됐는데요. 그때마다 기승금리가 조금씩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답변하기 아직도 힘든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추가로 인상해도 한 번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한 상태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를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투자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전략을 꼭 세워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증자를 완료한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나는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로라 그러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복수로 좀 진행한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그나마 좀 편안하게 바이오를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